아주 성실합니다. 여러분께 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김태성입니다. 총무이기도 하고요. 행사단장이기도 합니다. 김태성의 비 내리는 호남선 띄워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 이 매일이 이별 가득 흘러야 오느냐 돌아서서 피 눈물을 흘려야 오느냐 사랑이란 이란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배여워지던 그 인사가 이하소가 거란다 배여국제가열제 행사단장이기도 한 김태성입니다.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다시 모둘 그날 자를 믿어야 오느냐 다시 모둘 그날 자를 믿어야 오느냐 속을 줄을 알면서도 속하야 오느냐 괴로마는 청춘이냐 이내 문 앞선에 떠나가는 널 참았다 원수와가 도란라